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 선수들이 힘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선수들의 락암을 입차게 외쳐주세요. 다같이 박수 치면서 시작 5, 4, 4, 5, 4, 5, 6, 7, 8, 9, 10 서울에 인지 꿈을 향해 달려가자 서울에 인지 꿈을 향해 승리하자 서울에 인지 꿈을 향해 달려가자 서울에 인지 꿈을 향해 승리하자 1번 타자 공창기 2번 타자 박태희, 3번 타자 김현승, 4번 타자 오센대, 5번 타자 운보경, 6번 타자 운석군, 7번 타자 오지환, 5번 타자 오보안, 9번 타자 심린대, 성관의 투수 제법해 서울의 집 꿈을 향해 달려가자 서울의 집 꿈을 향해 승리하자 서울의 집 꿈을 향해 승리하자 다음 주에 1번 타자 오보안!